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규탄하며 전 분야에서 이스라엘을 지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바이든 대통령은 긴급 연설을 통해 미우는 이스라엘과 함께하며 결코 이스라엘의 뒤를 지키는 일에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또 군사력에는 군사력으로 정보에는 정보로 외교에는 외교로 미국은 이스라엘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확보하도록 할 것이라며 네타냐후 대통령과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